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10월 28일에 두 번째로 베트남 V LIVE의 행사에서 저희 마마무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V 하트비트 공연 이후에 베트남 회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베트남 V LIVE의 무대도 그리웠는데요. 그때 마마무 보러 오셨던 분들 계시나요? 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매일매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베트남에서 멋진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마마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